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?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위생설비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설비 여러분들이 그 위생설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위생을 위한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즉 물과 관련된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생설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과를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위생설비는 물을 공급하는 계통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물을 빼주는 배수계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계통과 배수계통과 그 다음에 배수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급수는 깨끗한 물 그 다음에 배수는 더러운 물인데 그 더러운 물을 잘 처리해서 중수도로 만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더러운 물을 잘 하수도로 빠지게 하는 역할 자 그런 게 이제 배수계통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자 급수계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급수하고 그 다음에 급탕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닦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자 거기 쓰이는 일반 상온의 온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급수다라는 것이고 자 급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뜨거운 물을 얘기하는 거죠 따뜻한 물 자 온도를 올린 자 온도를 상승시켜서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급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배수계통에서도 이제 배수와 그 다음에 오수로 나눌 수 있죠 자 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닦는다거나 그 다음에 목욕을 한다거나 이런 물들이 내려갔으면 배수 형태다라고 보는 거고 오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상당히 더러운 물 자 우리 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더 더러운 물들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크게 그래서 위생설비에서는 급수계통하고 배수계통 그 다음에 급수 급탕 배수 오수에 대해서 자 이제 조금씩 차근차근 저랑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추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낄 것이 뭐냐면 기초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초역학이라는 것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 물의 특성에 대해서 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물의 특성 그리고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관련 에너지 관련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 비열이라든지 열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비열 그 다음에 열 용량 자 그리고 이제 물의 온도에 따른 특성인 현열과 그 다음에 상태변화의 특성인 잠열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죠 현열 그리고 잠열 자 이런 것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물의 성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생설비는 이런 거다 자 개론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걸 앞으로 이제 위생설비 저랑 진행하면서 계속 차근차근히 요거를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중량과 부피 자 물의 성질에서 물의 성질에서 중량과 부피 부분이 있죠 중량과 부피 부분 자 여러분들 그 단위 부분에 대한 환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량과 부피 자 이미 뭐 내용들은 다 이미 한 번씩들은 다 본 것들이에요 한 번씩들은 본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우리가 유체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리터 정도를 얘기합니다 1000리터 정도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1세제곱미터 1000리터는 1000킬로그램을 의미하죠 1000킬로그램 자 우리가 이거 1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톤 자 그리고 1리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는 1리터는 자 1리터는 1킬로그램이죠 그래서 1킬로그램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피적인 부분으로 요게 1세제곱센티메타다 1세제곱센티라고 하면은 1구람을 의미합니다 자 요런 관계도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수업에 진행하시면 환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더라도 환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 문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 물의 중량 부피 요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팽창과 수축입니다 팽창과 수축 자 우리가 물의 온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온도는 4도입니다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높아요 밀도가 가장 크다 그리고 4도씨에서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4도씨에서 낮아지면 또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팽창과 수축에서 4도씨가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깔고 그거보다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생설비에서 물의 팽창과 수축을 왜 공부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위생설비에서는 물이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물이 배관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배관 배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물의 팽창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관 설계를 했을 경우에 배관 부분의 문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물 부분에 대한 팽창과 수축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팽창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델타 V 얼만큼 팽창을 하느냐 팽창양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로우 2 그 다음에 로우 1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곱하기 원래의 물의 용적 예 요거죠 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로우 2는 로우 2는 대표진 겁니다 급탕이에요 급탕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급수 자 상온의 급수지요 자 그래서 상온의 급수 대비해서 급탕을 했을 때 즉 온도를 높였을 때 어느 정도로 팽창이 되느냐 이 팽창의 정도를 델타 V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팽창의 정도 자 여러분들 요 개념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 암기가 필요한 공식이다 암기가 필요한 공식이다 네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나오는 것이 수압과 수두입니다 수압과 수두 네 수압과 수두죠 네 수압과 수두 자 수두라고 하는 것은 물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미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즘에 SI 단위라서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 아직도 밀리 AQ 아쿠아에 대한 높이 즉 아쿠아에 대한 힘 즉 물의 힘 이렇게 수두가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것도 수압도 역시 물의 힘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압은 파스칼 그 다음에 수두는 밀리 메타 AQ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자 요거 SI 단위죠 SI 단위고 공학 단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물의 경우는 우리가 SI 단위로 통일하자 통일하자 해도 아직까지도 이 수두 부분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문제도 요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압력 P 즉 수압 P를 메가파스칼이라고 가정하면 메가파스칼 뭐죠? 10에 6승 파스칼이죠 공이 6개 붙은 파스칼이에요 10에 6승 파스칼이라고 하면 고거하고 환산식이 0.01H가 되게 되는 거죠 0.01H 자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0.01H다 라고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우리가 1메가파스칼이다 1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두로 표현했을 때 약 100메타 AQ가 됩니다 100메타 AQ가 된다는 거죠 100메타 AQ 자 원래는 이게 1메가파스칼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 102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이 102로 뒤에 숫자를 끼게 되면 실무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보통 계산을 전부 다 100메타 AQ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메타 AQ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요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요 환산에서 요렇게 환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위생설비 하면서 중간중간에 요 공실을 갖고 요 환산기술을 갖고 여러분들 같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온도 내용 나오죠 내용 자 요거 좀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앞에 것만 좀 지우죠 자 온도 자 여러분들 그 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뭐죠 섭씨온도죠 섭씨온도 자 온도 자 온도를 보죠 자 온도 자 온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로 접근을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표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온도 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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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를 하나 그리면 여기가 이제 어는 점 어는 점 그 다음 여기가 끓는 점 끓는 점 여기는 이제 제로점이라고 해야죠 상태 제로점이에요 상태 제로점 네 상태 제로점 아무런 분자운동이 없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섭씨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는 섭씨죠 자 섭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00으로 되는 거죠 0에서 100으로 되는 거예요 0에서 100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미국에서 많이 쓰는 화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32에서 212가 되는 거죠 32, 212 자 그 다음에 켈빈 자 우리 켈빈 온도로 절대 온도라고 얘기해요 켈빈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출발점이 어떻게 돼요 출발점이 2,7,3K에서 출발해갖고 3,7,3K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소한 개념이지만 랭킹 개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랭킹 자 이것도 절대 온도의 일종입니다 두 개가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자 랭킹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492 그리고 최종적으로 끓는 점이 672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 이거는 0K가 되는 거죠 상태점이 없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또 0랭킹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특징을 보면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섭씨 같은 경우는 등분이 몇 등분이에요 100등분이죠 100등분 자 그 다음에 화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80등분이다 180등분 자 이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씨에서 섭씨로 섭씨에서 화씨로 여러분들 변환하는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로서 나올 수 있어요 5분의 9 그 다음에 곱하기 자 30 5분의 9 플러스 32 5분의 9 섭씨 플러스 32가 된다는 거죠 32 요게 환산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산식 자 이 5분의 9라는 의미가 뭐예요 5분의 9라는 의미 자 요게 100분의 즉 우리가 섭씨는 100등분을 하고 화씨는 180등분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약분하면 5분의 9가 된다라는 거죠 5분의 9의 의미 이 등분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켈빈하고 우리가 섭씨가 연결되는 건데 켈빈하고 섭씨가 연결되는 건데 자 켈빈은 어때요 섭씨 플러스 273도씨 자 요렇게 되는 거죠 273도 273 요렇게 여러분들이 켈빈과 섭씨의 환산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정도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시험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 온도는 열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열량 자 열량이 변한다고 해서 온도가 꼭 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온도가 꼭 변한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하고 열량 간의 관계는 자 종량성이 아니고 종량성이 아니고 강도성이다 강도성 즉 온도는 종량성 값이 아니고 강도성이다 자 우리가 종량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양 어느 분야에 종속되어 있는 양이면 종량성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온도는 뭐다? 종량성이 아니고 뭐다? 강도성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온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열량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열량 부분 자 열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열량 자 열량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열량 환산 부분 즉 단위환산 부분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환산 부분 자 환산 부분 보면 자 우리가 1줄퍼세크 1W는 뭐다? 1줄퍼세크를 의미합니다 즉 왓드는 뭐다? 세크 즉 초단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단위환산 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1줄퍼세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킬로왓트 있죠 1킬로왓트는 뭐예요? 1000줄퍼세크죠 1000줄퍼세크죠 1000줄퍼세크 자 그런데 이거를 아워 개념으로 바꾼다 아워 개념으로 바꾼다 요건 또 어떻게 돼요? 킬로로 가니까 1킬로 줄퍼세크가 되죠 자 요걸 아워 개념으로 바꾸면 자 1시간이 얼마입니까? 1아워는 몇 초예요? 3600초죠? 3600초 그래 곱하기 여기다가 얼마를 해줘야 돼? 3600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? 1킬로줄 3600킬로줄퍼 뭐가 돼? 아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어떤 어떤 거다? 자 환산 부문에서 1와트는 1줄퍼세크다 즉 와트는 뭐의 개념이다? 초의 개념이다 초의 개념이다 자 그리고 1킬로와트 를 자 어떻게 1킬로줄퍼세크 킬로줄퍼아워로 즉 시간 개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환산하려면 뭘 곱해줘야 된다? 3600초를 곱해줘야 된다 왜? 1시간은 몇 초니까? 3600초니까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나와도 풀이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열 부분이 나오죠 비열 부분 자 비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비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위로서 여러분들 체킹을 하셔야 돼요 비열은 단위로서 진행을 하시다 비열은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단위 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킬러줄퍼 그 다음에 자 킬러그람 케이지요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단위로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온다고요 자 어떻게? 1킬러그람 1킬러그람 1도씨 자 1킬러그람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라는 거죠 킬러주는 열량이죠 자 1킬러그람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요게 비열이죠 요게 비열이다 자 비열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즉 1킬러그람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비열은 또 두 가지입니다 정압비열하고 정압비열하고 그 다음에 정적비열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정적비열 자 정압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고정해놓고 압력 고정해놓고 그때 측정한 비열입니다 네 비열 자 그 다음에 정적비열이 같은 경우는 부피를 고정해놨어요 부피 고정하고 측정한 비열이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압력기호가 P를 쓰죠 그래서 CP 그 다음에 정적비열 부피는 V를 씁니다 CV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항상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게 됩니다 네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비열비라는 게 있어요 비열비 비열비가 있는데 비열비는 정압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눠준 거예요 정압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눠준 거다 자 이 값이 정압비열이 항상 크니까 뭐가 됩니까 항상 1보다 크다 즉 1보다 크다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건축 설비에서는 정압부분을 주로 쓰게 됩니다 정압부분을 쓰게 되고 자 그때 우리가 물과 그 다음에 공기의 비열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물은 얼마? 4.19 그 다음에 공기는 1.01에 비열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4.19, 1.01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6.1 6.1 7.1 7.1 7.1 7.1 7.1 8.1 9.1